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트 두 번째에요.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고요. 이번 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최적화하는 부분까지가 내용이 들어있고요. 얘네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로 이 강의 뒤에 여러분들 SQL이라고 하는 모듈이 따로 있죠. 얘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중에 DB 부분이 따로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시험 개정 전에는 얘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걸 세분화해서 쪼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연계성을 갖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하기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초 이론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교재 내용으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설명 중에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얘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기법이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하고 개체 타입 그리고 관계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객체를 가지고 있는 속성 등으로 약속된 기호를 포함한대요. 피터 첸이 만들었고 그럼 뭐 쉽게 나오겠네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본 모델링은 하나밖에 없어요. ERD.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ERD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ER모델, ER모델링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개체 관계 모델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랬어요. 이게 상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과 열이 만나는 교차점에 대해서 상태를 표시하고 생성 조회, 생성은 C, 조회는 뭘까요? 리드, 변경은 업데이트, 삭제는 딜리트. 그래서 우리 상관 모델링이라고 하는 클로드 매트릭스를 물어본 것이죠. 얘는 시험 개정 전전전전전에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현실 세계의 정보를 컴퓨터 세계의 환경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추상화했대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인 도구로 현실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거래요. 얘는 뭘까요? 데이터 모델이 되겠네요. 그래서 쉽게 학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각각 안에 있는 학교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추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교수, 과목, 교실 이런 것들 얘네 대상체들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델링 도구는 그랬어요. 얘는 우리 앞에서 또 나왔던 아이처럼 얘는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ER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R 다이아그램 이렇게 개체관계 다이아그램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개구리는 논물에서 논다. 이렇게 이 순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개체를 ER 다이아그램으로 만들어주고요. ER 다이아그램을 이제 맵핑 룰에 의해서 우리가 맵핑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맵핑 룰에 의해서 관경 데이터베이스인 RDB로 만들어주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저장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 이제 물리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설계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ERD가 되는 거죠. 논리 설계에서는 이제 RDB도 있지만 ORDB도 있다 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ORDB예요. ORDB라고 하는 거는 이제 Object Relationship Databa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객체제항형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혼합한 형태의 ORDB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아이예요. 자, 개체관계 다이아그램에서 개체 타입, 기호. 이게 필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얘네 이제 시험 문제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ERD로 표현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체 타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형태를 이렇게 뽑아내고 얘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값들 있죠.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학번이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님들이 또 연관이 되겠죠.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빠졌네. 교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계, 관계 표현은 다이아몬드로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답이 네모가 되겠죠. 이름 속성에서 성, 이름 등의 한 속성에 유도된 다수의 속성이 있었대요.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이름에 보면 김, 개똥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스트, 라스트, 미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쪼개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성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얘가 퍼스트 네임, 얘가 라스트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처럼 어떤 속성 하나는 유일한 값이어야 돼요. 아터믹한 값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값들이 혼용되어 있는 성하고 이름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그치? 이름이라고 하는 개체는 괜찮아. 하지만 다른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복합속성이라고 합니다. 컴포지트, 어트리피우트, 복합속성, 혼합속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엔티티래요. 아, 두 개의 엔티티를 연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가 어떤 관계? 만약에 다대다 관계일 때 중간계에서 일대다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한 중간 매개체인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차 엔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우리 개정전전전전전전 시험에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자, 뭐 지금 기출문제에 개논물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솔직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빈도는 낮겠죠. 워낙 이 과목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두 문제 해당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애와 또 뭐가 있었어요? 얘랑 같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랑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디그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카디널리티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튜플의 개수 그럼 디그리는요? 얘는 속성의 수 얘는 이제 우리 필기의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죠. 그래서 카디널리티의 의미는 뭐냐? 릴레이션 내에 있는 튜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 물리 데이터 설계와 데이터 프로시즈를 작성하기에요.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개념 설계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즉 실제 하드데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토어드라고 하는 거는 스토어드는 저장돼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SQL문의 집합들이 있을 거예요. 조회를 한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다양한 SQL문이 쿼리문으로 날아가게 될 텐데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DBMS까지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얘네를 우리 DBMS에 여기에다가 얘네를 이렇게 담아놓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종류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시스템 스토어라는 거요.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시스템 스토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저가 정의한 유저 디피니션 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 디피니션 디피니드죠. 디피니션이 아니라 디피니드 그 다음에 스토어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익스텐디드예요. 익스텐 확장돼 있는 텐디드 스토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격지에서 있는 리모트 스토어가 있었죠. 글씨가 좀 안 이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워낙 악필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이건 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시스템 카달로그 여기에 이제 다 나왔어. 시스템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전 이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얘는 시스템 카달로그 이거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운영의 단순화 목적으로 중복, 통합, 분리 등의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의도적인 정교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 즉 결국 성능을 위해서 정교화를 역으로 하는 거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반정교화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음 반정교화의 적용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되냐면 반정교화 해야 될 애들을 조사해야 돼요. 어떤 걸 할까라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반정교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교화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 그지? 어떤 이상현상이나 종속성에 대한 문제를 위반하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으로 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능을 위해서 얘를 포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야 돼요.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반정교화, 역정교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능을 위해 뭔가 하나 포기하는 게 되니까 철저하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지 검토를 하도록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PLSQL, SQL 스타플러스 이런 아이들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SQL이라고 하는 것은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검색하거나 갱신하거나 삽입 삭제하기 위한 삽입 삭제 갱신을 하기 위한 어떤 언어다. 그래서 얘네를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본다고 하면은 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 접근 사용하기 위한 접근 사용하기 위한 구조적 지리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PLSQ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모였어요. SQL은 오라클에서 쓰는 애였죠. 그래서 얘는 이제 확장형 프로시저 랭귀지예요. 그래서 프로시저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QL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지리어를 사용하기 위한 아이고 그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이제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SQL문을 이용하여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시저 랭귀지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SQL 스타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PLSQL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적인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라클에서 SQL 스타플러스는 오라클에서 PL 프로시저 랭귀지 SQL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툴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 SQL 명령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권한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리복가 되겠죠. 그럼 권한을 주는 것은? 이거랑 반대되는 아이는? 네, 그랜트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 SQL에 대해서 좀 더 아예 모듈 하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QL 명령어 중에서 DDL 명령어 세 가지를 쓰고 각각 기능을 간단히 쓰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각 기능이 명령어가 다 들어있고요. 얘는 테이블 뷰 또는 기타 인덱스 생성하는 명령어고요. 얘네는 똑같이 얘네를 구성을 변경할 때 쓰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이런 아이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리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어떤 작업을 하나 딱 요청을 했을 때 연세적으로 뭔가 따다다닥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변경을 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조인되는 다른 테이블 또는 다른 시스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갱신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연세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체 트리거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발생하는 트리거 명칭이 돼요. 한 번, 한 번만 딱 발생한데 이건 문장 트리거가 됩니다. 자, 다음 트리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돼요.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뷰가 아닌 테이블에 관해서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는요. 뷰가 아니라 테이블.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해봤자요. 왜? 원래 테이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린 아이거든요. 보면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들어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트리거 이벤트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중에 한 개 이상 올 수 없다는 애인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맞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O, X 형태의 문제는 이거 바로 개정 전에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됐었어요. 한 3년 정도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는 실행 환경과 프로그램 사이의 값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 즉 변수가 되겠죠. 이런 값들의 타입 중에 실행 환경에서 프로그램으로 값을 전달하고 다시 프로그램 환경으로 변경된 값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넣다 빼는 거네요. 얘는 뭘까? 네, 인아웃입니다. 넣다 빼는 파라미터. PLSQL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좀 우리 필기시험에 간혹 출제됐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네, 선언해줘야 되는 선언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실행부. 그리고 예외부.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부. 얘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종료부. 이런 아이들 사실 출제하기 딱 좋죠.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된다면.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네, 난이도 자체가 좀 많이 낮습니다. 시험이. 자, 절차형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 네 가지를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우선은 첫 번째, 우선 첫 번째 스토어드 펑크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스토어드 패키지. 네 번째는 트리거가 있었죠. 이렇게 총 네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검색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도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었어요? 동적의 스퀘어과 그 다음에 정적의 스퀘어.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다이나믹, 스태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장이에요.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의 조회나 업데이트 갱신 등의 어떤 데이터의 성능 부분을 어떻게 튜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B는 DB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보기다 그랬어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공간이 부족했던 거야. 아니면 데이터를 갱신을 했는데 그 갱신한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커진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블록에서 수정이 발생할 때 수정된 데이터의 데이터 블록에서 저장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의 빈 곳을 찾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원래 여기에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은 약 5KB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서 얘가 7KB가 된 거예요. 어? 넣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다른 공간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네, 로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로우 길이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 블록 하나가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블록에 걸쳐서 하나의 로우에 저장돼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얘는 로우 체이닝이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공간이 약 한 5KB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인서트해야 될 데이터가 약 7KB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 5KB를 넣고 이쪽에 2KB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은 다음에 연결해 주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한다? 로우 체이닝이라고 한다. 얘네도 시험 개정전전전에 단답형으로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어떤 최적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을 손대지 않고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좀 변경을 해서 얘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쉽게 튜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QL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유틸리티 중에서 SQL이 사용하는 액세스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쓰시오 그랬어요. 여기에서 SQL에서 사용하는 액세스 경로, 즉 SQL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험 내용 자체가 오라클 기반으로 해당 내용들이 작성이 돼 있어요. NCS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익스플레인,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제공하는 익스플레인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SQL 성능 개선 절차 중에서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작업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범위가 아닌 특정 값 지정으로 범위를 줄여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뭐 클러스터드 인덱스라고 하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옵티마이저라는 것은 최적화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또 신트로스 옵티마이저에 접근 경로 및 조인의 순서를 제어하고 인덱스 설정 컬럼은 헤빙 사용 시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헤빙이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SQL 모듈에서 보여주시겠지만 얘는 이제 SQL에서 그룹 조건문에 해당하겠죠. 그룹 조건문.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던 아이예요. 실기에 단답형으로 개정 전에 개정 바로 전에 이렇게 나왔던 아이고 인덱스 컬럼만 지리 대상으로 설정해서 옵티마이저가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한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죠? 우리 SQL문을 재구성하는 단계인 거예요. SQL문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테이블의 컬럼과 레코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컬럼 값과 그 값을 포함한 레코드의 논리적인 주소를 별도로 저장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얘네를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덱스는 뭐죠? 우리 두꺼운 책 같은 거 보면 맨 뒷장에 인덱스 또는 3개인 이렇게 있고 기억 이렇게 가로 시작하는 애 쭉 있고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래서 뭐 3페이지에 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빠르게 찾을 때 사용하는 애를 인덱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테이블에 만약에 10억 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억 개의 레코드를 다 풀스캔한다고 하거든요. 이 풀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풀스캔이 뭐예요? 첫 번째 레코드부터 10억 개의 레코드를 다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능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인덱스를 이렇게 딱 주면 해당하는 내용 딱 찾아서 해당하는 레코드로 바로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풀스캔도 한번 기억하고 계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덱스의 두 가지 기본 종류 중에서 검색키가 버킷키 버킷 나오면 얘는 그냥 해신데 그죠? 버킷 범위 안에서 값이 일정하게 분배되고 그 값이 할당하는 버킷은 해시 함수에 결정되는 인덱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얘는 해시에요. 해시. 그죠? 해시 인덱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컬럼 값이 동일한 레코드 값에 의해서 데이터 조회 시 빠른 속도로 접근하도록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첫 번째 정렬 방식에는 키값만 정렬되어 있으며 실제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는다. 정렬되지 않아요. 검색 속도는 인덱스 검색 후 실제 데이터 위치를 확인해서 클러스터드 인덱스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이건 문제 답이 있네. 삽입 삭제 갱신이 많을 때 유리하다 그랬어요. 얘는 non-clustered 인덱스입니다.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어떤 묶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역 개발할 때도 보면 A 클러스터, B 클러스터에서 A 클러스터 몇 년까지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검색 속도를 위해서 얘네를 해놓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우선은 뭐 해야 되느냐 조회가 빨라져요. 왜?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 놓는 거거든. 예를 들면 학생 이렇게 있으면 학번이 있다 그러면 학번에 연번이 있잖아요. 보통 2000년 2000년 학번이다. 그럼 2000년 하고 여기에 무슨 뒤에 학과나 학과 번호가 이렇게 쭉 붙겠죠. 그러면은 이 2000번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학번이 2001학번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묶어 놓는 거야. 따로 이렇게 쭉 묶어 놓고 해당하는 애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럼 2000학번 때다. 그러면 2000학번 때로 쭉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뽑아나는 이런 아이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회는 빨라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수정, 갱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데이터를 변경했을 경우 얘네를 리프레쉬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많아질 경우에는 얘가 단점이 많아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재정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넌 클러스터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래서 클러스터드는 조회가 많은 경우 넌 클러스터드는 데이터 입출력이 많은 경우 즉 갱신이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게 된다. 얘네도 계정 전전전전전 단답형으로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인덱스의 형태를 쓰시오 그랬어요. 인덱스 레코드는 검색기 값에 대해 단지 몇 개만 나타난다. 레코드가 검색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좋다. 일부 키 값에 대해서만 인덱스 엔트리 유지하는 인덱스이다. 일반적으로 각 블록마다 한 개의 탐색기 값이 인덱스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밀집인덱스라는 애하고 희소인덱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밀집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덱스를 1부터 10까지 다 잡는 거고 희소인덱스는 그룹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인덱스의 대표적인 게 바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뭐예요? 몇 개만 나타나니까 희소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스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영어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요.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험 개정 전에는 영어로 꼭 쓰세요. 이렇게 별도의 지시가 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문에서 빈칸에 알맞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특성을 쓰시오. 그랬어요.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경우 관계가 자주 사용되는 튜폴드를 묶어가지고 검색하게 되는데 이따에 하나의 클러스터드는 인덱스 대상이 되는 튜플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의 튜플을 성별로 클러스터드 했어요. 성별로 묶은 거야. 근데 이 인덱스는 모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클러스터링을 지정할 때 이처럼 무엇이 낮은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 학번 같은 데이터베이스 검색 성능 상상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러스터드를 할 때 성별로 하지 말고 학번이나 학과가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는 애들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선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성별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만 개가 있고 또 여기에 만 개가 있겠죠. 반반이라고 하면. 다음에 이번에는 학과로 한다고 그래요. 학과로 한다 그러면 얘네 학과가 열 개다 그러면 얘네 몇 개로 쪼갤 수 있을까요? 천 개씩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회할 때 여기에서 찾는 게 빠르겠어요? 여기서 찾는 게 빠르겠어요? 여기서 찾는 게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드 할 때 선택성을 고려해서 즉 내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한 번 딱 조회했을 때 대상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선택성이고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아임. 자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제어 세 가지 우선 첫 번째 공유도가 높아져야 된다. 공유도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응답 시간도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스템 활용 시스템 활용 활용도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냐 이거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한 경우 직렬 가능성 직렬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요청 B라고 하는 요청 C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얘네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렬 가능성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 직렬 가능성은 트랜잭션이 연속적으로 실행됨을 보증하고 각각의 트랜잭션이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하며 이 어시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아이죠. 트랜잭션의 4대 필수 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토믹 그 다음에 컨시스턴스죠. 컨시스 컨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던 아이예요. 그 다음에 I는 이솔레이션 이솔레이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듀얼 지속한다는 영속한다는 이야기죠. 듀얼 어빌리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애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될 경우에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얘네는 우리 뭐라고 한다? 네. 팬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유령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교환 단위인 트랜잭션 네 가지 금방 우리가 봤네요. 우리 아 씨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아토믹 원자성이 되겠고요. 네. 컨시스턴시는 일관성이 되겠고요. 얘는 독립성 얘는 지속성 이렇게 됩니다. 얘네는 정말 네. 별하면 출제할 것 같아요. 지속성 영속성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록킹의 종류 중에서 트랜잭션들 간에 같은 데이터 항목을 공통적으로 읽어드릴 때 존재하는 록킹은 그랬어요. 공통적인 걸 읽어드린다 그랬죠. 얘는 공유 록키입니다. 공유 록킹 자 다음이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기법이에요.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규모 또한 대용량화 된대요. DB 시스템의 용량의 한계와 성능 저하가 유발되고 이와 같이 베리 라지 DBMS와 같은 단일 DBMS에 너무 큰 테이블이 존재하면 용량과 성능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큰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관리하기 쉽도록 파티션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얘를 우리 뭐라고 해요? 파티셔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안 줘요. 그렇죠? 이런 거 안 줍니다. 이런 거 안 주는데 파티셔닝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DB 파티셔닝 분할 기준 중에서 균등한 데이터 분할이 가능하고 질의 성능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특정 DB가 어느 해시 파티션에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분할 방식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도 문제의 답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균등한 데이터 분할이 가능하다. 질의 성능 향상 등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있는지 판단이 불가한 분할 방식은 그랬어요. 얘도 해시 파티셔닝이 됩니다. 해시 파티셔닝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지금 개정 전에는 한글 영문을 완벽하게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별도로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글 영문 둘 다 답안이 되고요.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서술하시오 할 경우에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걔네 다 채점 잘 해주십니다. 이 시험이 서술형이 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단답형으로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 틀리면 끝이거든. 근데 서술형은 그래도 큰 그림으로 맞으면 맞게 해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얘네는 데이터 조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아이들을 묶어놓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파티셔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직 파티셔닝이 있었고 수평 파티셔닝이 있었습니다. 수직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이렇게 즉 속성 필드들을 쪼개내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수평 파티셔닝은 뭘까요? 레코드 단위로 쪼개는 애예요. 그러면 수직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수직이니까 특정 테이블에 조회 대상이 되는 자주 자주 조회되는 필드가 적을 경우 조회되는 필드만 별도로 파티셔닝 아여 데이터 질의 결과의 크기를 우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 있죠? 자주 사용하는 컬럼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드에 필드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테이블에서 필드가 약 한 30개 돼요. 근데 실제로 얘를 하나 조회하면 얘네가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몽땅 그러면은 이거 조회할 때 어때요? 시스템 부하도 걸리고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러느니 내가 필요한 것 즉 여기서 학번을 조회했는데 학번에서 필요한 애는 이름 학과 그리고 뭐가 있을까? 학년? 이 정도만 있다 그러면 얘네를 따로 쪼개내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굳이 조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 파티셔닝이라고 한다. 다음이 설명하는 기술은 무엇이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티셔닝을 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하나로 구성된 스키마를 다수의 복제본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샤드 이건 샤드는 조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될지 샤드키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을 우리 샤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완벽한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해 로킹 기법으로 보다 강화한 방법으로 확장 단계하고 수축 단계에 있는 거 뭐예요? 확장 단계 수축 단계 2단계 로킹이네요. 그래서 2단계 로킹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 번째 모듈 문제풀이를 끝냈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기서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기점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